조교사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그렇게 안녕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교사가 우리 한국불교의 중심이고 우리 조교종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이 조교사에 다니는 신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다 동의하십니까 가슴 쭉 펴세요 쭉 펴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딱 버치고 바치고 일어날 그런 당당함으로 그렇게 조교사 불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앉아야 되고 그렇게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본전 동안거를 맞이해서 오늘이 9일째가 됐습니다만 조교사에서 특별히 앙거기간 동안에 참선 본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에 의해서 앙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나라 무재가 달마스님을 궁중으로 초취해서 본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에게 묻기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스러운 거룩한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황제가 달마 대사에게 묻습니다 이때 달마 대사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텅 비어서 조금도 거룩한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백암록에 나오는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확연무성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해봅시다 확연무성 텅 비어서 저 허공처럼 텅 비어서 그룩한 조금도 그룩한 것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양나라 무재는 그야말로 불신천자입니다 신심이 돈독하고 열심히 경전을 독경하고 그리고 전국에 절을 많이 짓고 탑을 쌓고 스님들을 도첩으로 인해서 출가를 시키고 그야말로 별명이 불심천자라 할 정도로 신심이 지극하고 스스로 반야경을 강의할 정도로 그렇게 수준 높은 불신천자 불심의 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양나라 무재가 저 인도에서 건너온 인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온 달마대사에게 무엇이 최고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달마대사는 텅 비어서 텅 비어서 조금 더 털끝 많지도 거룩한 것이라 한 건 없다 그대여 무재여 그대는 이미 진리가 거룩하다 성스럽다 거룩하지 않다 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론마리에 이러한 생각에 그대는 빠져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거룩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다시 묻습니다 짐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무재가 다시 달마대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법상에 앉아있는 이 법사는 여러분들에게 벅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무재가 달마개 묻기를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는 큰 스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시기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힌터를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김아무개입니다 박아무개입니다 최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게 불식 아니 불자의 알식자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뭘 모릅니까 뭘 모르시냐는 말이지 안다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개념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망념입니다 생각으로 안다는 것이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말로서 아르마리로서 짐작해서 분별 개념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달마대사는 그대 무제여 그대는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절을 많이 지었다 스님들 공양을 많이 했다 그야말로 불심천자로서 위대한 불자가 되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에 있어서는 아직 10만 8천리다 분별 망념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려고 하지 말아라 생각으로서 대답하려고 하지 말아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전짜리다 다같이 생각 이전짜리 세상은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분별망념입니다 번뇌망상입니다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사바세계입니다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중생세계입니다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생사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서 분별망념으로서 지식으로서 아루마리로서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사를 면할 수 없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기 위해서 열반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여덟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저 시골에서 촌중이 한 사람을 올라왔는데 선을 여덟 글자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해서 널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불취외상 자신 반조 그렇습니다 이 여덟 글자가 바로 선을 요약한 말입니다 불취라는 것은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외상이라고 하면 바깥으로부터 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불린 문자라 그러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개념의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직진심이라 직진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대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마음자리로 돌아가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생각 따라갑니다 생각 따라가버리면 그건 중생입니다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전짜리 마음자리를 비춰보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이 사람이 곧 참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눈으로 뭘 봅니까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색을 봅니다 색 사물을 본단 말이에요 사물을 보고서는 거기에 좋다 싫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다 이렇게 좋다 싫다의 상을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그 생각 따라 좋다 싫다는 생각 따라가버리면 이거는 중생이다 이 말이죠 좋다 싫다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좋다 싫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마음자리를 비춰보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요 수행자입니다 그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친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조차서 생각을 일으키되 좋다 싫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킨다는 말이죠 좋다는 생각으로 따라가버리고 싫다는 생각으로 따라가버리고 귀로서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귀로서 소리를 듣고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내가 개입된다는 말이에요 내란 게 뭐냐면 내인데 맞느냐 안 맞느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다 싫다에 따라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에 따라가버리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코로서 혀로서 향기, 냄새를 맡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좋다 싫다 입으로서 혀로서 맛을 본다는 말이에요 입으로서 혀로서 맛을 본다는 말이에요 맛을 보고서는 맛 좋다, 맛없다 이렇게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끊임없이 간촉합니다 간촉 따뜻하다, 차갑다, 좋다, 싫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서 감촉하면서 좋다는 생각 따라가버리고 싫다는 생각 따라가버린다는 말이에요 또 뜻으로 이 뜻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좋다 싫다를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육건이 육진을 대할 때 끊임없이 육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3, 6, 18 해서 18경계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18경계 무슨 경계라고요? 18경계라고? 눈으로 눈으로 좋다 싫다 보통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다같이 좋다 싫다 보통이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색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지 귀로서 소리를 들을 때 또한 뭐요? 좋다 싫다 보통이다 코로 냄새 향기를 맡을 때 좋다 싫다 보통이다 입으로 맛을 볼 때 좋다 싫다 보통이다 몸으로 감촉할 때 좋다 싫다 내가 혼자 한번 하고 있어요 다같이 좋다 싫다 보통이다 몸으로 감촉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뜻으로 생각할 때 생각의 대상을 향해서 내인데 맞다 안 맞다 보통이다 좋다 싫다 보통이다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3, 6, 18 해서 18개 우리의 중생의 인식 세계가 생각의 세계가 바로 18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18개 안에서 하루 종일 뱅뱅 돈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일념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일념이 좋다 싫다 보통이다 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18개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18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맨날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거룩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 멋진 생각 이 세상 사람을 다 좋게 하고도 남을 거룩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 생각을 멋있게 내면 이것은 일념이 어디에 천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하늘날에 태어난다 죽어서 지옥간다 죽어서 사람 인도 환생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일생의 생사를 접어두고 당장 지금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생각을 돌이켜보라 이 말이지 이 한 생각이 끊임없이 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것을 전문용어로 일념육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18개를 빙빙 도는데 그것을 육도를 윤회하고 있다 이 말이지 다 같이 일념육도 더 크게 일념육도 조개사 대웅전 지붕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다 같이 일념육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 생각이 육도를 빙빙 돈다 이 말이지 한 생각이 그야말로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내면 천상의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시비의 속에서 살면 이것은 인간이다 이 말이지 인간에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지 내만 알고 내 새끼만 알면 이건 축생에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지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머리끝까지 욕심만 가득한 생각을 내면 이것은 아기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지 저녁 자식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내면 이것은 수라에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지 욕하고 때리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 이것은 지옥의 일념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 생각을 내되 천상의 마음도 내었다가 다시 인간의 마음도 내었다가 수라의 마음도 내었다가 지옥의 마음도 내었다가 악위 축생의 마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 생각에 반복하고 있단 말이지 자 오늘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뜻으로 끊임없이 좋다 싫다 보통이다 좋다 싫다 보통이다 그러면서 좋으면 끌어땡긴다 이 말이지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밀쳐내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면 끌어땡기고 싫으면 뭐요? 밀쳐낸다 이 말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천상의 생각을 내고 인간의 생각을 내고 수라의 생각을 내고 지옥의 생각을 내면서 끊임없이 생각 생각 염념 상속해서 염념 생각 생각이 흘러가서 끊임없이 한 생각 한 생각 육도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념 육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일념 육도 우선 죽어가지고 육도를 빙빙 도는 것은 그만 놔둬고 그건 죽어 죽어 네 일이니까 당장 목전에서 오늘 내 눈앞에서 나는 육도를 돌고 있지 않느냐 이 윤회를 스톱 딱 정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깥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지 생각을 취하지 마라 좋다 싫다는 마음을 생각을 놓아버리라 이 말이지 생각을 놓아버리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지 다 같이 생각 따라가지 마라 자다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런 소리를 해야지 생각 따라가면 중생이다 이 말이지 제발 생각 따라가지 마라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이지 그럼 생각 이전 자리를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좋다 싫다는 마음을 놓아버리라 그건 중생심이다 이 말이지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마음을 놓아버리라 이 말이지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마음을 놓아버리라 이 말이지 그것이 곧 생각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지 생각 따라가지 않고서 그럼 생각을 어떻게 되냐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 이전 자리로 마음을 돌이켜라 그것이 바로 자신반조다 이 말이지 다 같이 불취외상 자신반조 바깥상이란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 이전 마음자리로 돌이켜라 돌이켜 비춰라 이것이 달마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이유가 바로 불취외상 자신반조에 있다 이 말이지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 이전 자리 마음자리로 돌아가거라 그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다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이지 생각 따라가버리면 중생이요 생각 이전 자리로 심지로 돌아가면 이 심지를 비추면 이것이 부처님 자리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잠시도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인데 우리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내내 어떻게 합니까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울고 웃고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세상을 허비하고 있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법학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를 1대4 인연에서 왔다 이 말이지 1대4 인연이 뭐냐 바로 불지견의 개시오입이다 불지견이 뭐냐 부처의 성품 부처 자리 본래 면목 자리 이 자리를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어 보이셔 깨달아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이 땅에 온 이유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바로 모든 중생이 다 이 마음 자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자리 부처 자리 생각 이전 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 이전 자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뭘로 살아갑니까 항상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란 것은 마음 자리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쓰리는 그림자란 말이지 그림자 따라 계속 쫓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다 보낸다 이 말이지 이게 안타깝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달마가 달마대사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 이전 마음 자리로 돌아가거나 마음 자리를 비춰보라 자신 반주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자리로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마음 자리를 비춰봐 버리면 연구를 할 것도 없고 화두를 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억 천국으로 중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 따라 안 가려고 해도 자꾸 생각 따라 가버립니다 내가 오늘 지금부터 지금부터 딱 법문 들었겠다 생각 따라 안 가겠다 지금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생각 따라 안 가겠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냥 따라 가버린다 이 말이지 자동이다 이 말이지 오토매틱이다 따라 가버린다 이 말이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습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간화선을 제창하신 대선사께서 참선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다 같이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있게 하라 익은 게 뭡니까? 중생의 업이단 말이야 생각 따라가는 것은 익었단 말이지 그냥 안 시켜 따라가 버려 그냥 지금도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있어 그냥 이것은 익어가 있단 말이지 중생 노름노래는 그냥 그야말로 익어 있단 말이지 익은 것을 좀 제발 설계하라 말이지 선 것은 뭡니까? 이 자심짜리 마음짜리에 마음짜리를 비춰보는 것은 설계 짝이 없단 말이지 생각도 못하고 있단 말이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머리가 히끗히끗한 데도 아직도 생각 따라 왔다니 갔다니 평생을 그 살림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지 생각 이전짜리는 꿈에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이 설계 짝이 없으니 생각 이전짜리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게 하는 이것이 고참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생각 따라 안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따라 안 가려고 이렇게 용을 신다고 안 가진 건 아니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참선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생각 바라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생각 바라보기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생각을 덥석 따라가지 말단 말이지 어리석은 개는 뭐요? 돌을 딱 던지면 뭘 물러갑니까? 어리석은 개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 돌을 덥석 물러갑니다 지혜스러운 사자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 돌을 물러가지 않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물어버립니다 생각 따라가 버린다는 말이지 지혜스러운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바라볼 줄 안다는 말이지 화가 일어나면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화 따라가가지고 지가 화가 돼버린다 그렇죠?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 미움을 따라가서 자기가 미움이 돼버린다는 말이지 사랑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사랑 따라가가지고 사랑에 폭 빠져버린다는 말이지 그래서 허우적거린다는 말이지 그러니 생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남방수행법을 가지고 윗바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다 마음 챙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것은 다 생각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참선을 하기 전에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따라가서 생각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생각과 나를 분리시킨다는 말이지 화나는 생각이 떡 일어나면 종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화나는 생각하고 하나가 돼가 폭 화를 내버린다는 말이지 그러나 생각을 바라볼 줄 아는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할 줄 아는 수행자는 이 빠사나 수행을 명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라볼 줄 아는다는 말이지 화가 일어나면 화와 나를 생각과 나를 분리시킨다는 말이지 동일시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다같이 동일시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은 동일시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와 내가 동일이 돼버리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미움과 내가 동일시 돼버리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이 나와 동일시 돼버린다는 말이지 이 동일시로 인해서 중생이 되니까 중생을 끊고 윤회를 끊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시 생각과 나를 분리시키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주체가 있고 생각의 대상이 있으니까 생각을 바라보는 힘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윗바사나라 그럽니다 다같이 윗바사나 이것이 지금 남방에서 들어와서 명상이란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전통의 화두선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생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집에 가서 해보려 한다 집이 어딘데 지금 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집이란 말이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선빵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선빵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선빵이 선빵이 아니라 목전에 눈앞에 한 생각 일어나고 있는 거기가 선빵이다 이 말이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선빵에 갈 형편이 못 된다 나는 직장에 다닌다고 선빵에 갈 수가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 선빵을 탈고 다니면서 선빵이 그 자리인데 한 생각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가 선빵인데 어디 선빵에 선빵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참선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한 생각이 끊임없이 육도를 윤횵하면서 18경계를 갔다가 18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한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각 따라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 자리가 선빵이라 이 말이지 거기에서 따라가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생각 따라가면 윤횵이요 생각 따라가면 고통이요 생각 따라가면 욕도윤횵이요 생각 따라가면 아픔이고 슬픕니다 생각을 돌이켜라 생각 이전짜리로 돌아가거라 생각 이전짜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각 우선은 생각 따라가지 말아야 되니까 생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힘을 길러라 그래서 알아차려라 다같이 알아차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야 이 알아차림이 바로 남방에 들어온 윗바사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따라가지 않으니까 육도로 18개를 빙빙 돌 필요가 없다 그러죠 일념이 된단 말이야 일념 한 생각으로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이놈이 무엇인가 물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 오른손 올려보십시오 왼손 올려보십시오 손뼉 쳐보세요 내려오십시오 무엇이 오른손을 올리고 무엇이 왼손을 올리고 무엇이 손뼉을 쳤습니까 마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불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지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손뼉 칠 줄 알고 마칠 시간 됐네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냐 이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말은 서양의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양 철학이 아니라 서양 철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리고 손뼉 치고 손뼉 칠 줄 알고 이 소리 들을 줄 아는 이 놈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 다 같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해 들어가는 이것을 화두선이라고 하면 다 같이 간호하선 간호하선 어떻습니까 아까 달마가 물었을 때 무재가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했을 때 달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른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이 한 마음이 바로 부처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화두할 때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생각으로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모를 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송산스님께서 저 미국에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참선을 가르칠 때 오직 모를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니도 노 이랬단 말이에요 송산스님도 발음이 별로 신통 찼지만 저도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오니도 노 오직 모를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바로 달마 대사가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모른다 아는 것이 병통이다 말이지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안다는 것이지 개념으로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른다는 반대 개념으로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다 모른다를 놓아버린 절대 모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두 참선의 바탕이다 말이지 일체 생각을 놓아버리라 오직 모른다 말이지 아는 마음으로 화두들지 말아라 아는 마음으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자 여러분 숙제 내줬을 때 혹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묻는 것이 쉽습니까 대답하기 쉽습니까 묻는 게 쉽습니까 대답하는 게 쉽습니까 묻는 것은 모르니까 물으니까 오직 모르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모르니까 지금 한 생각 일으키는 이 놈이 뭐냐 말이지 바라볼 줄 아는 이게 뭐냐 말이지 이걸 끊임없이 물으라 말이지 그러나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두를 참고할 때 답을 낼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지 오직 묻기만 물으라 말이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으라 말이지 1년 내내 물고 평생 내내 물으라 말이지 24시간 내내 물으라 말이지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자 손을 펴보세요 바닥을 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손바닥에 쳤다 어설픈 대답하지 말고 답할 생각하지 말아 말이지 마음이 했다 요즘 어학자들은 내가 했다 생각이 했다 어설픈 대답하지 말고 오로지 물으라 말이지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렇게 왔다가 무엇이 이렇게 살다가 무엇이 이렇게 가느냐 말이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스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 바라보기 다 같이 생각 바라보기 바라보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왜 따라 안 합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줄여가지고 이 먹고 이라는 거예요 이 먹고 다 같이 이 먹고 자 여러분 이것이 남방의 수행법이고 이것이 북방의 수행법입니다 이것이 윗바산하고 이것이 화두참선입니다 여러분 참선을 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굳이 산속에 있는 선방에 갈 간다면 더 좋고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나는 선방에 갈 수가 없다 그 선방이 선방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생각 일어나고 일념이 한 생각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선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선방에서 앉아있고 선방에서 말하고 있고 선방에서 밥 먹고 있고 선방에서 가고 있고 오고 있고 선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선방에서 가정주부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선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선방에 앉은 그대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챙겨라 마음을 챙겨라의 말이야 한 생각을 챙겨라의 말이지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를 끊임없이 참고한다면 바로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지 수억 천급으로 수억 천급으로 중생으로 살아왔는데 금성의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초계사에서 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이 좋은 수행법 이 참선법을 하지 않고서 그냥 쫄아기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부처님 이름만 불다가 세월다 보내겠냐 이 말이지 뭐 부처님 이름만 부르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연불하시고 주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좋지만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고를 참고하고 그리고 생각을 바라보는 수행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이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생사가 본래 없는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합정합시다 오늘 조계사 대웅전에 일요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 등이 한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를 돌이켜서 밝게 비추어 불취회상 자신 반조하니 달마가 아동적으로 오신 뜻이요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바라볼 줄 아는 생각 생각 알아차림으로 이빠사나를 수행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어서 묻는 화두어심이 일념이 되어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되는 자리 이니라나 보호하이미 다불 눈물하십시오 또 헐 기타 무섭 관련 이니라 미 랜 만 랜 랜 랜 랜 랜 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